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가인 씨가 어머니와 손잡고 하동의 거리를 거닐며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홍보 활동을 앞두고 잠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송가인 씨는 편안하면서도 소박한 차림새로 지역 시장을 방문해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며 일상의 여유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비록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송가인 씨는 여전히 그녀의 매력과 유명인으로서의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었고 이는 거리와 시장에서 그녀를 알아본 많은 팬들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송가인 씨는 팬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열정을 이해하고 먼저 서명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비번 휴가는 짧았지만 송가인 씨에게는 일본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정신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송가인 씨와 어머니의 사진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그녀의 친근하고 소박한 모습을 칭찬하며 모자간의 깊은 애정과 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팬들은 송가인 씨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모습에서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송가인 씨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효심 깊은 딸이자 팬들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상과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팬들과 함께 나누며 송가인 씨는 늘 그녀를 사랑해주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